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어제 모스코바의 크레몰린 궁전 앞에 바실리 성등의 야경 사진입니다. 언제나 봐도 그 붉은 광장 근처에서 보이는 그 야경은 참으로 환상적입니다. 이 붉은 광장 옆에 있는 세계 최대의 군백화점도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참으로 넓으면서도 이런 곳이 과거 150년 전에 건축된 건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굶에 들어가셔도 그냥 눈여기만 하고 구경만 하시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카페나 찻집에서 케이크 한 조각에다가 홍차를 마셔도 러시아의 진술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물건들이 여러가지 또 있습니다. 러시아 특산품도 있고 아마 물건 쇼핑하기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번에 3월 30일날 러시아 학당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모스코바 그리고 쌍페찌르부르크 그 다음에 벨라두스의 민스크를 10박 일정으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벨라두스는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여행일 겁니다. 물론 영상으로 이번 여행 과정을 벨통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올릴 예정입니다. 붉은광장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볼쇼의 발레 때에 따라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야경을 보시면서 야간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그런데 볼쇼의 극장에서는 발레 공연은 아주 좋은데 너무나 거기 공연 홀이 넓어서 뒤에 앉아서 보시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시려면 좌석들이 비싼 요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볼쇼의 극장에서 보는 발레 공연은 사실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값도.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학당 여행단은 볼쇼의 발레 공연을 보든지 아니면 발레 일정에 따라서 민스크에서 민스크 발레를 민스크에서 좀 더 가까운 좌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금은 15배 정도 쌀 겁니다. 거의 만 원 이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의 수준이 러시아 발레나 모스크바 발레나 민스크 발레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호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부잣집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복 단추에는 호박을 한두 개씩 달았습니다. 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호박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 호박은 사실은 러시아와 발틱 지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박 안에 모기나 곤충들이 들어있는 수만년 된 호박도 구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자연산 호박 보다도 인공으로 용해해서 주저한 호박도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호박을 사실 때는 자연산 호박을 잘 가려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방문하신다면 반드시 이 선물로 목걸이나 반지 아니면 호박알 하나 정도는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쌍뱃지를 부르게 가시면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한 다른 러시아 황제들이 사용했던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시면 호박으로만 만든 호박 보석으로만 만든 호박 방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커다란 홀인데 그 안에 호박으로만 완전히 장식되었습니다. 금으로만 장식된 방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곳인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호박으로 장식된 방의 화려함에 놀라실 겁니다. 이런 곳은 러시아 학당 여행단 분들은 반드시 구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박과 어울려서 반드시 러시아에 오셔서 맛보아야 할 술이 있습니다. 술보다 리콜이라고 하는데 약술입니다. 이 약술은 발잠이라고 러시아 말로 하는데 도수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이고 뭐 이것을 그냥 마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거는 홍차를 마실 때 저녁에 조금씩 한 서너 숟갈의 차 숟갈로 서너 숟갈을 넣어서 함께 홍차와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체온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아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발잠입니다. 이 발잠은 수십여종의 약재를 배합해서 만든 약재술인데 향기도 아주 좋고 주로 이게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알타이지방의 발잠이 러시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발틱 3국에서 나오는 발잠도 아주 유명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유명한 예카테리나 여황제가 이 발잠을 마시려고 발틱 3국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이 예카테리나 여황제는 젊은 후국 남자가 수십 명이라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발잠을 좋아한 예카테리나 여황제 다시 말해서 발잠이 하나의 강장제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여행 내내 발잠은 홍차와 함께 저녁에 시식하시면서 러시아 여행단 분들은 여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행의 피로가 매일매일 해소되는 것을 이 발잠을 드심으로 해가지고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2월 3일자 21시에 방영된 베르보이까날의 방송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야생늑대들이 많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라스노다르스크 지역에서도 야생늑대들이 겨울에 먹이가 부족하므로 민가에 빈번히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늑대들은 자연 보호구역에서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는데 개체수가 급작기 증가함에 따라서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냥 포획 허가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가축 및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듯이 어느 지역은 늑대들이 자주 인가로 적분하여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 문을 잠그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늑대는 태연하게 민가로 들어와서 닭을 포획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늑대 출몰로 사람들은 길거리 산책을 삼가면서 저녁에는 주로 집에 있다고 합니다. 양식 뉴트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 울타리에서 기르던 뉴트리가 19마리 중 6마리만 남고 모두 늑대가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늑대들의 빈번한 출몰로 이 지역들이 위험한데 야생동물 보존지역이라 사냥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야생 늑대들은 10여 마리씩 대를 지어서 민가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꾸르깐스카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이 처음에는 늑대들이 강아지를 공격하여 잡아먹은 다음에 여성마저 공격하여 강아지와 함께 여성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라나주에스카야 지역에서는 카페 등 시내 인근에서 13마리의 야생 늑대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늑대들은 순종 야생 늑대가 아닌 하이브리드 늑대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개와 비슷하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회하면서 사람을 겁내지 않고 매우 공격적이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도 니제고로드스카야 지역에서 사슴들을 사냥하는 늑대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러시아는 미 서방의 제재 속에서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러시아 국내로 여행붐이 굉장히 커다랗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지역의 뿌리모르스카야 지역에서는 겨울 호수에 얼음낚시하고 썰메타기 관광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광활한 얼음 호수 한가운데 텐트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이 텐트로 들어와서 얼음 호수 바닥에 얼음구멍을 낸 줄낚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완전 무공해인데 줄낚시와 함께 얼음지역과 초원지역을 썰메개와 모터 썰메차로 달리는 기분도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겨울 관광 코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뿌리모르, 하바로우스크, 깜짝카, 블라디보스특에서 자기네가 잡은 호수 물고기를 즉석구이로 소금하고 밀가루만 첨가해서 후라이팬이나 숯불에 구워 먹는데 아주 순수한 고기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수의 자연산 물고기들은 블라디보스특에서는 특식요리로 레스토랑에서 정식 메뉴로 손님들의 입맛을 돋구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벨라루스 여행은 한국 최초입니다. 미지의 세계 아직 개방이 안된 벨라루스와 폴란드 접경지역의 천연자연 원시림 관광과 그리고 깨끗한 도시 민스크에서의 관광은 슬라브 문화의 진술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